끝으로 야추님의 생일 축하곡 해피버스 데이트에요 갑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면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날은 믿는 저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손을 샀죠 내려오던 비를 맞은 길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속에 내 장미 한 손이 책 한 번과 그댈 아끼던 내 삶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걸 하느님께 감사될 이유야 작은 일만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와우! 마경화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끝곡으로 인사드립니다.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면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행인 믿는 저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손을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은 길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속에 내 장미 한 손이 책 한 번과 그댈 아끼던 내 삶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걸 하느님께 감사드린 이유야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감사합니다. 땡큐 감사합니다. 땡큐